안녕하세요. 나라예요. 27화는 다들 잘 봤나요? 27화를 보지 못했다면 여기 링크를 클릭하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. 예고편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럼 오늘은 28화의 예고편을 함께 볼까요? 선생님 준비 끝났습니다만 음 설명해 주시죠. 네,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만두피에 향긋한 부추와 고기소를 꽉 채워 사골 육수로 짜낸 육진만두 두 번째 배추 겉절이만 사용해 구수한 맛과 식감을 살린 김치소 얼큰 진만두 마지막으로 쫄깃쫄깃 만두피에 소를 꽉 채워 바삭하게 구운 진 군만두까지 완벽합니다. 그럼 28화 따끈따끈 만두만두 페스티벌 멜로디 데뷔 무대로 가봅시다. 네, 근데 우리 언제부터 요리 만화가 된 거죠? 오호, 만두 맛있겠다. 오늘도 역시 단화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친절한 예고편이네요. 그나저나 만두만두 페스티벌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건 기분 따시겠죠? 그럼 내일 올라오는 28화 재밌게 봐주세요. 안녕! 여러분,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닉스타! 오케이! 땡큐!